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케이블 니트 베스트 입니다 올해는 이런 형태의 니트 베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캐주얼하면서 보온성도 높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런 케이블 니트는 폴로 브랜드 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클래식하면서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일단 브이넥 조끼 형태를 띄고 있고요 굵직한 짜임이 한 번 더 시선을 집중시키는 클래식한 느낌의 니트 조끼입니다 진한 생지 데님과 조끼 안에는 반팔을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 제가 영상 촬영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춥지 않아서 가볍게 반팔과 매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바람에 이너는 대체해서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으로 화이트 스니커즈랑 매치를 해봤어요 편안하면서 자연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80년대 대학생 룩도 연상되지 않나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너를 바꿔서 다른 연출을 해봤습니다 날씨가 다소 추워졌기 때문에 긴팔 이너로 대체해서 입어주셔도 좋아요 실내에서 겉옷을 벗고 입으신다면 소맷단은 살짝 접어서 시크하게 입어주셔도 좋습니다 상의를 긴팔로 대체하면서 하의는 발목까지 붙는 스키니 스타일로도 입어보았어요 통이 넓은 바지랑 입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바지가 붙는 스키니한 스타일로 입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상황 따라 적절하게 매치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룩에는 신발도 깔끔한 풀렛으로 매치를 해봤는데 캐주얼한 오피스 룩으로 착용해도 손색없는 스타일링이에요 다음 제품은 카멜 니트 베스트입니다 앞에서 보신 제품이랑 비슷한 니트 베스트지만 이 제품은 아무 무늬가 없는 깔끔한 형태의 니트 베스트예요 저는 이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한 제품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품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리뷰는 진행할게요 저는 어깨를 강조되게 입고 싶어서 한 치수 크게 구매를 했어요 어깨 윗부분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 베스트고요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지만 더 강조해서 입고 싶어서 한 치수 크게 주문했는데 입다보니 그냥 정사이즈로 구매할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이유는 길이가 살짝 긴 느낌이라 안에 넣어 입기에는 배가 조금 나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예요 하지만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했던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너를 화이트 셔츠로 변경해서 입어봤어요 하의도 진청 보이핏 데님으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니트 베스트는 티도 좋지만 셔츠랑 입기에도 좋아서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나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셔츠 카라깃을 밖으로 빼서 입으면 좋아요 올해 블레이저 입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셔츠 카라깃을 빼서 입는 게 또 하나의 유행인데 복고풍 느낌도 나면서 작지만 디테일한 코디 연출법이 조금 더 멋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플랫 슈즈를 매치해주면 운동화랑 신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조금 더 포멀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 제품은 하이웨이스트의 워싱 진이에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바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바지 통이나 전체적인 워싱 처리 등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길이가 너무나 길더라고요 아쉬운대로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100% 오가닉 코튼으로 이루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천연 비료를 사용해서 재배된 코튼으로만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오가닉 코튼 또는 친환경 재배 코튼으로 유전자 조작된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종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토양의 미혹함을 보존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도 조금 더 절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 아주 착한 제품이에요 기본적인 화이트 셔츠나 티랑 매치해도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고 무엇보다 핏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길이가 길어서 아쉬운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체크 미디 스커트입니다 핑크빛이 도는 컬러의 긴검 체크 스커트예요 가까이 봤을 때 핑크빛이 도는데 멀리서 보면 자주빛, 브라운 느낌이 드는 스커트입니다 컬러감이 가을에 딱 잘 어울리는 컬러라 구매해봤어요 이 치마는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라 허리선 위로 올라오는 제품이에요 허리 앞쪽으로는 양옆으로 다트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 뒷면은 지퍼 여밈으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앞에 제품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생각한 제품이에요 물병과 같은 재활용 플라스틱 병을 25% 이상 사용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폐기물들을 활용해서 천연 자원 소모를 줄였다고 해요 이런 좋은 제품들은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치마 위에 흰색 크롭 자켓을 매치해주기만 해도 간단한 코디가 완성됩니다 물론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너를 조금 더 따뜻하게 입어주시거나 겉옷을 조금 더 두께감 있는 제품으로 입어주시길 추천드려요 신발도 플랫슈즈 혹은 부츠 등 폭넓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시고요 아멘